예리해볼까요? 아우! 야! 여름 성공! 하게 되었습니다. Find your aimed! 안녕하세요. 제다잎입니다! 여러분 저희가 여기 왜 왔죠? 슈퍼사이즈! 오예! welcome back challenge! 오예! 뽁뽁뽁뽁!! 어떻게 하는 거죠? 작년 후 설명 필요 없다 뭐해라 직진 직진이잖아 저의 안보여 개혁씨의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달콤백 챌린지라는 것은요 각 팀 A와 B로 나뉘게 됩니다 각 팀 마다 직진을 플레이 할 거예요 All A로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A팀에서 1등이 한 번 나올 거고 B팀에서 1등이 한 번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렇죠 그렇죠. 두 명 중에 점수가 더 높은 팀에게 50만 원 상당의 한우가 다 한우요? 지급됩니다. 한우야? 완전 대요! 열심히 해서 한우를 얻어야겠죠? 예! 그럼 렛츠고! 렛츠고! 나는 자신 있다! 렛츠기릿! 웨잇! 짝짱! 짝짱! 배로! 부동! 며로! 하드로 할게요. 하드 무서워. 하드 웹받 좀 무서워. 하드 좀 무섭다. 얘들아 한 번 먹자잉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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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뭐야 이거! 아! 아! 잘한다. 깼어요? 깼어요. 깼죠. 몇 점이에요? 120만 점. 연습이 필요하다. 근데 너무 어려워요. 약간. 프라이브. 진짜.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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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짜, 짜, 짜. 짜, 짜.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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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짜, 짜. 짜, 짜. 생기다! 나도 인정하지 않아! 근데 왜 저런이 한 번만 보여? 이거 뭐야? 너 진짜 멋있었다 아인 빛을 손놀림이 현란했어 현란했어요 춤을 췄어요 점수가 몇 점이었죠? 백 millions 대박 또 1등이다 한우ęt만 보험하겠다 일단 직장 자 횡단되네요 어 똑같아 달라? 성공?? 정우야 너 떨어지면 안 돼? 왜? 정우야 너가 왜? 가게 들었습니다. 나 좀 조용해봐. 나 가슴소 잊지 마라. 이건 이건 지속이야. I just can get it up. 난 너를 향해 다이빈 전부 올림해야만 할 수. 오! 뜨다. 나쁘지 않다. 어우. 나쁘지 않다. 어우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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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형 아직 베이지가 많이 살아 있어. 야 형 아직 베이지가 많이 살아 있어. 악겠다, 이제. 아 까비. 140만점! 100XXXX.. 입니다. 성공!!!!! 아.. kristen. 힘들 났습니다. 아쉽 AhOOOO shÃ.. 결과를 할 수 있게하시고요. 결과를 할 수 있게 하시는군요, 에이소의 정환님께서 135만점 와우! 야우! 에이소야! 와우! 성성님께서 119만점 와우! 와우! 진짜네? 와 진짜네? 상 사드라! 완전 많아요! 진짜네? 대박! 나도 복하드립니다! 야! 나도 먹고 싶다! 나도 먹고 싶어! 아 이 상을 저에게 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리고요! 오! 제가 슈퍼스타 YG 직진 하드모드를 135만점을 했거든요? 틈매분들도 한번 한번 클리어 해보시길 챌린지! 정환이의 기록을 깨보시는 거죠 여러분 파이팅! 오랜만에 손가락으로 열심히 게임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 한 번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틈매분들도 정환이의 기록을 한번 깨보시길 도전을 권장해드립니다 화이팅! 화이팅! 할 수 있어! 지금까지 태어민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.